방송 예정? 방송 예정? 곧 올해 22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22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엘리스로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준입니다 여러분 뒤에 뭐게요? 오케이 엘리스로 하이 뭐야 벌써 들어오고 있어 잠깐만 뭐야 다 대기 타고 있었어 대기 중이었어요? 여러분 소개 좀 합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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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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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우리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자 엘리스 여러분 우리 들어오셨습니다 네 잠깐만 네 자 이거 소리 끌게요 네 엘리스 여러분 네? 소리 켜요? 아 예예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우리 엘리스 어떻게 방코드를 알고 이렇게 들어왔나 네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해도 되겠죠?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벌써 다 들어왔는데 네 이게 한 판마다 이제 방을 이제 룰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우리 여러 엘리스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해요 어 네 하려고 합니다 네 룰이 이제 한 번 한 번 하면 이제 방을 새로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른 엘리스 분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좀 그런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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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 보시고 제가 임포스트여도 모르는 거 범인이어도 아 방송 플레이하기 없기 네 방송 플레이하기 없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어 네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 엘리스 일단은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안녕 오 지금 다 들어가 계시구나 네 코드는 이제 매 방마다 제가 바꿀 생각이에요 한 이제 판수는 한 다섯 판 다섯 판 여섯 판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네 일단 네 다음부터는 방 코드를 가리고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셋 미끼면 방 코드가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와 주신 엘리스 분들 이랑 같이 일단 첫 번째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속도는 1.5배고요 네 그리고 킬쿨타임이 30초인데 저는 안됩니다 네임보스터비주니까 20초로 해서 일단 시작할게요 와 이름이 많네 어디가 준이랑 어머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시작했습니다 오 오 재밌어요 일단 일단 굉장히 일단 오 오 오 오 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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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디가 안녕 안녕 방송 플레이어는 안됩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 아니 이럴 거면 저도 미션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이거는 상회실에서 이렇게 미션을 미션 징 예스 됐습니다 야 야 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뭐해 네 다들 어디 있었습니까 전기실 네 저는 항해실에 있었어요 항해실 항해실에서 무기고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항해실 항해실에서 무기고 쪽으로 갔죠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이거 아니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이 지금 쉽지 못 봤어요 어 근데 쉽지 못 봤어요 오늘 저는 미션 한 줄 알아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아니 Biz né 시윤 해 잘 하나도 해 주 저희 영어 미션 멈추 세육 하 세윤아 아닌데 세윤이 아니라고 해야죠 아 진짜 이 쓴 님 이마에 포스터즈 붙이고 다녔어 지금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아니 잠깐만 임 와 여기가 지금 여기 좀 잘 보여 여러분 너도 풍선 쓰고 있잖아 임! 나 위에, 이... 임 임아 너 킬 쿨타임 다 됐어요? 이거 두 가지를 하려는가? 아, 예. 말도 하고 이것도 하려니 정신이 없네요 나 지금 헤아렸다 시체 보호실이요? 무서워 못했다 알아요 저는 여기 곳쪽에 앨리스 사람이 있어서 찾으러 갔어요 제 생각에는 보라님이 보라님이 많이 무서워 하시네요 아 항의실로 개척을 하셨대요 항의실에서 제 사랑을? 제 사랑을? 네 원래 임포스터라는 게임이 시작을 하면 말이 좀 없어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네 그냥 노는 것 같아 여러분 잡아요 빨리 임포스터 누군지 빨리 밝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임포스터 빨리 밝혀야 돼요 여러분 왜 임포스터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 자 아프신 환자분들 이 병실로 누워주세요 네 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네 나와드리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난 여기가 좋더라 난 여기가 좋더라 난 여기가 좋더라 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션 안 하러 가요? 여기서 미션 안 하시지 왜? 단모에 쓰면 안돼 나 여기서 한 명을 더 죽일 수 없단 말이야 나는 만지축이랑 근데 참미는 줄 알고 써야지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미 왓 왓 뭐야 헉 저edar 아 아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전에 같이 있었... 진짜 잠깐만 빨강 말고는 다 같이... 빨강 말고 다 같이 있었나? 아닌데? 하얀이랑 어디가랑 만진... 광수! 광수님! 광수님! 저랑... 저희랑... 있었나요? 광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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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노란색 없었던 것 같죠? 이거 착각인가요? 광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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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플레이하시는 우리 엘리스 여러분 방송 플레이하시면 안됩니다잉 졌어요 졌어요 이거 뭐지 첫 번째 게임이 다 정리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 뭐지? 우리 엘리스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미션 다 하시고 추리하시고 한 명 이렇게 임포스터 찾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다음 판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이 맵이 제일 이 맵이 제일 무난한 맵인가? 엘리스들 정말 우리 엘리스들 힘을 보여주세요 진짜 딱 한 방에 딱 한 방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힘 좀 보여주세요 염이라고요? 너무 너무 근데 단추가 여기까지에요 끝났어 단추가 코치캣으로 찝을 수 없잖아요 자 이제 방 다시 만들게요 방 다시 만들게요 여기 맞죠 여기 여기인가? 여기인가? 여기? 아 이쯤? 만들게요 방 만들게요 방 자 이거 방 번호 하겠습니다 네 1 1 2 3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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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님이랑 오케이 예스 오빠 리니님 최리 오 예 네 우리 엘리스분들이야 다 형수님이 여기 오시면 승식이 형 괜찮아요 형수님 형수님 여기 승식이 형 많이 절투할텐데 예 오 정말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인기가 참 많네요 인기가 참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사진 방송이야 축하해요 이건 사진 방송이야 축하해요 자 시작할게요 제가 핸드폰이 아니고 이제 이제 회사 핸드폰이여가지고 하 난 저기 형 불당한다 나가 나 죽이면 안돼 나 죽이지마 나 승식이 형 와이프랑 같이 다니네 저 이름이 뭐예요? 강씨예요?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름만 이름만 어이구 화면 나가셨네 저 이름만 알려주세요 이름만 성이 뭐예요? 강씨예요?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이 몽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 뒤지도 않네 이거지 네 이따 저는 일단 미션 하러 가겠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예스 지금 세주나 같이 하자는 이미 뭔가 인포 같아요 느낌이 나는 승식이 형 와이프님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지금 승식 부인 이리로 오시지요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승식 부인 미션이 어디예요? 미션이 미션 어디로 가야 돼요? 승식 부인 어디로 가야 돼요? 승식 부인 엥 엥 엥 어디로 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에스코트 숨겨왔던 너의 수준 승식 부인 승식 부인이 만약에 임포스터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승식 부인은 절대 임포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딱 그분이 아닐까요? 지금 내 이름 세준아 뭐 같이 놀잔가 그 님이 어? 예스오빠 뭐야? 예스오빠 지금 아직까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이 둘이 임포스터면 어떡하지? 도망갈게요 저 확실한 미션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진짜 단합력이 좋구나 나 감동이야 이러다가 임포스터가 패배할 수도 있어 진짜 아무도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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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고 아니야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게임에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령이에요 유령 나 죽었어 누군가에게 죽었어 세준만 사랑했어 세준만 사랑했어 앨리스는 지금 앨리스 빨리 세준이 억울함을 풀어줄게 자 우리 이 게임은 이런 게임입니다 생식이 사랑한다 생식이 사랑한다 인포스터였습니다 아니 우리 앨리스 게임하는 거를 제가 유령으로 돼서 제가 다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유령이 돼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션을 유령도 다 깨줘야지 우리 인포스터 이게 쉽다 인포스터가 져요 오 나갔어요 자책각 대비 나가지 마요 이건 게임이잖아요 확실한 미션이 있었다고 확실한 미션이 있었다고 기다려야 되나?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저 유령이에요 유령 그냥 아 근데 황미 아니야 뭐야? 너 여기 우주로 떠돌고 있어 여기 어디야? 아 이구나 빅톤 우리 크루원 앨리스 여러분들 진짜 힘내주세요 누가 강성식 죽었어 누가 강성식 죽였어 누가 강성식 죽였어 뭐야 뭐야 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노란 진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오늘 그 게임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엽다 저 지금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돼서 세준아 밥 먹었어? 나 밥 못 먹었어 아직 노란 색깔 대박 대박 한 번 맞추시네 예스 세 번째 판 진짜 내가 앨리스랑 한 번은 게임 방송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게임 방송 하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자 앨리스랑 여러분도 준비됐어요 이제 아 근데 진짜 됐다 됐다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자 자 만들었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방코드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짜자 짠 네 WHSZ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와 와 지금 나 뭐야 봉 뭐야 이리로 와봐 이리로 임세진 말 세준이 말 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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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식이 형 부인 또 들어오셨어요 다른 분인가 네 여러분 일단 시작할게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못하는 게 많이 이게 막 한 30명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 크루언 됐어요 크루언 왜 파란님은 미션을 했는데 게이지가 안 차지? 오케이 세준이 닭 가슴살 네 빨간색 님은 이 미션하면 옆에서 빵야빵냐가 나와요 빵야빵냐 몸짱 세준이 와이프 네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그래 닭 가슴살 오케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닭 가슴살 나 좀 에스코트 해줘 뭐야 저 닭 가슴살 뭐야 닭 가슴살 행복하시오 사랑한대 어디 있었어? 아니 우리 저희 게임을 해야해 게임 게임 누가 봤어요 누가? 승식이 형이 봤다는데 승식이 형 어디서 봤어요? 전기실에서 봤어요 전기실? 저는 의무실에서 저 닭가슴살이랑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승식이 형이 죽이고서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어 일단 첫판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킬게요 닭가슴살은 미션 봤습니다 이 빨간색은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닭가슴살님이랑 일단 닭가슴살은 시민 맞습니다 뭐야? 닭, 닭, 닭'S산 뭐 부인 안 돼요 몸짱 와이프 몸짱 와이프 와이 내 몸짱 와이프 유후 머리 튜브 꼈네 이뻐 이뻐 몰라요 저는 미쳐나야 돼요 빨리 해서 멋있다 빨간색깔은 혹시라고요 아디 아니 시체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아디 오오오 기다려 기다려 지금 다 몰려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 아니 뭐야? 이거 버전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그 그 그 이제 회사 혼이어가지고 저 노랑이랑 있었어요 노랑이랑 저 노랑이랑 있었어요 형 밑집 형 밑집 보안실 보안실 보안실이 여기 항해실 보안실 여기면 식당 그럼 승식이 형이 승식이 형이 기름을 여기에 놨단 말이야 근데 보안실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죽이고기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두 아이고 안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전에 키라고 자기가 눌렀을 수도 있어요 뭔가 뭔가 기름 넣는 어? 뭐야? 어려워 어려워 앨리스 도와줘요 아직 임포스터가 지금 두 명이나 남았다고요 난 이 무서운 삶 무서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앨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기기 이라 이렇게 네네 응 이제 다시 검은색, 흰색, 노란색 전 미션 다 해가지고 끝났어요 다시 들어가야 될게 쪼니 쪼니? 왜 쪼겠지? 와이프 와이프 어디서 그걸 가신 겁니까? 쪼니 쪼니가 야 쪼니야 쪼니 아니야? 쪼니 쪼니가 위에서 갑자기 나 여기 찌롱 하고 내려다닐까요? 쪼니 아니야? 어떡해 내 와이프 갔어 쪼니 쪼니가 다 전기실에 있었는데 전기실에 아 다 있었는데 전기실에 다 있었는데 쪼니만어 줬어요 쪼니만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어디 있는지 몰랐어 몰랐어 오 힘들어 진짜 아니야? 아니 너야 나야 저는 쪼니 쪼니 보낼래요 쪼니 쪼니야 잘가 쪼니아 잘가 쪼니아 잘가 쪼니 안녕 쪼니아 쪼니아 확실했습니다 왜냐면 다 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확실한 시민이고 흰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흰색이겠지 흰색이 미세가 자 승식이 형도 있었네 저 저 아 일단 저는 미션 있어요 항의실 미션 있어요 저는 항의실 미션 있어요 저 도망갈 거예요 런 자 저기에 저 이거 하면 미션 끝나요 저 미션 다 끝났어요 어 뭐야 잠깐만 흰색으로 있어요 흰색 오 마이 갓 으악 으악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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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식이 형 오늘 집에 와서 와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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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부인 남편과는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이 다 죽였어 흰색 흰색 승식 부인 남편이 아 뭐야 아 아 저도 남편한테 죽었어요 어이 승식 부인도 죽이면 어떡하나 임포스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 저 얼마나 했죠? 시간에 이거 한지가? 한지 얼마나 됐어요? 2시간 40분 아 이거 몇 판에 또 40분이나 했어? 자 이제 마지막 한 판 하고 아니다 마지막 한 판? 마지막 한 판? 마지막 한 판? 마지막 한 판? 자 이거 하는데 40분이나 했대요 진짜 자 한 판 근데 시간 관계상 한 판 일단 하겠습니다 자 한 판이라도 자 맞다 맞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다음 이제 못하신 앨리스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신 앨리스 분들은 한번 이제 시청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게요 진짜 편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자 바코드 빠르게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CSUT 수빈이 허찬 무제쓰 내 와이프도 있고 맞네 수빈이 발바닥이 뭐야 저게? 수빈이 발바닥이라고? 이거야? 수빈이 발 닦아준다는건가? 뭐지? 아 진짜 빨래요 역시 우리 쬐고 자 이제 마지막 수빈이 수빈이 발 닦아 수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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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준이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걸프렌드 확실합니다 시민이에요 너 시민이야 가꿍쓰 가꿍쓰 몰려있어 우리 엘리스들 몰렸으니까 빨리 미션 미션키러가 될까? 엘리스야 빨리 내라 엘리스 원장의 용액이 지금 비상이야 엘리스야 엘리스야 오 다고 좋네 여기 뭐였으면 안돼 미션 엘리스야 미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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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미션으로 갑니다 저 지금 뚝뚝뚝 뚝 누제스? 오케이 어? 문이 닫혔네 예헤이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다녀 따라다니셔가지고 근데 뭘 하지를 못해 저걸로 갈게요 아 누구였어 노파스 노치스 오케이 걸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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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웠어요 걸프렌드 나 무서웠어 으아 어떡해 무서워 자 저 원장으로 원장 엘리스 클라스 원장 원장으로 가 원장으로 가 원장으로 가 원장으로 가 나 나 신났어 오케이 보인 거비스 시계 네 오케이 내 여동생 오케이 내 여동생 오케이 내 여동생 어 잘했어 여기 중에 임포스터가 있을까 여기 중에 임포스터가 있을까 여기 중에 임포스터가 있을까 어 수빈스가 발견한다고 수빈이가 발견했대요 수빈스가 어 수빈 어 수빈 어디서 발견? 완전 모르는 척 수빈 어디서 발견? 어 저는 식당 에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요 돈까스 으 으 돈까스 수빈스 어디에서 발견했죠? 어 아 CCTV로 했었다고 저도 세준이랑 밥 먹고 있었어요 네 검은색 파랑님은 저랑 밥 먹고 있었어요 네 제 여자친구가 저랑 밥 먹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그러면 보안실? 뭐지? 왜지? 미션 하고 있었어요 네 내 와이프도 미션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부인이 두 명인데 여자친구가 한 명이고 일단 팁할게요 전 모르겠어요 허차 찍은 사람이 네 저 부인이 많아요 내 동생 내 동생 꼭 자고 있어 응 안 돼 네 여기서 임포스터 안 있죠 자 임포스터 잘하는 방법 자 이렇게 모인다 한 명 한 명 네 명 두 명 여기 한 명 나오겠지 여기 한 명 나오지 엄청나군 항해실이 혼자 있군 정리해주세요 일단 정리 좀 거쳐주세요 망했었어야 되는데 망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돌아다녀 아니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이거 안 돌아다녀 찬이 형 뭐야 찬이 형 밥은 먹었고 머리에 계란이 뭐야 계란 머리에다가 뭐 내려먹으려고 그래 이만 내려가 갈게 왜 신고 안 하죠 왜 찬이 형 보고도 신고 안 했죠 찬이 형 왜 보고도 신고했어요 네 찬이 형 그것도 신고 안 했네요 찬이 형 그것도 신고 안 했네요 나 원자로 가는 길에 검둥이 발견 검둥이 발견 찬이 형 범인? 찬이 형이 제 여동생을 죽였습니다 나 범인 국룰이야 국룰이야 찬이 형 잘가요 국룰이야 왜 웃죠 저는 미션하러 가야 돼서 저는 이만 미션도 할 수 없이 달려야 되네요 This is number 9,0,2 4,2,0 오케이 보인다 보인 이게 어떤 일이에요 보인 내 부인 내 부인이 관리실 관리실에 제 부인이 다들 어디 가셨죠? 다들 어디 가셨죠? 그렇다면 다른 부인이 범인입니다 그렇군 부인 그대가 범인인가? 진짜 그럼 서운하네 오빠 부인 한명 한명 한두명 아니던데? 부인 부인 나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 치고 있었는데 어? 어? 부인 부인 살았어 부인 수빈이 발바닥이 죽인 수빈이 발바닥 수빈이 발바닥 부인 미안하고 나는 미션이 있어가지고 질이 oke이 상앰어 상앰어 아. 스위스 아 수비스 I'm sorry 수비스 나 무서웠어 서리스 어디 갈게 안 보일세 어? 알려있어 여기 없었어 수비스 나 보이지 다들 어디 가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수빈아 앨리스 어디 갔어? 수빈아 앨리스 다 퇴근했나봐 여자친구 여기 있고 어 잠깐만 3명 2명 수빈아 수빈아 어디 갔어? 수빈아 수빈 수빈 주빈했어? 킬 킬 수빈 킬 수빈 킬 수빈 킬 더블 킬 수빈 킬 오빠부터 오빠부터? 오빠부터? 수빈 킬 수빈 수빈아 수빈아 너와 내가 연속으로 네 수빈 수빈 예스 수빈 네 여러분 오케이 네 여러분 우리 엘리스 여러분 우리 엘리스 여러분 네 우리 엘리스 여러분 지금 총 네 판? 네 정도 했는데 네 판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오늘 다섯 판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네 판으로 했습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 진짜 이거 광고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미안해요 네 아 이게 뭐 업데이트를 뭐 몇 공식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 모르겠어 이게 회사폰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판만 더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한 판보다는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까? 어 무슨 게임을 이참에 그냥 하는 거 네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 네 네 까비당 그래서 네 잠깐 소통 좀 할게요 네 너무 40분 동안 할 말 없죠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너무 어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심심해했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다들 다들 카트하자고 응 카트도 괜찮아요? 카트 괜찮아요? 배그 짱잼있다 여러분들 배그합니까? 핸드폰 모바일로? 네 카트 카트하자 카트 근데 카트라이더 괜찮아요? 그 제가 라이센스가 좀 높아서 그 맨만큼 따지 못한 엘리스 분들은 못 들어오실 거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잠깐만요 이거 이거 사생활 보호 보호 차원에서 제가 눈이 안 봐요 오케이 잠깐만요 엘리스 여러분 제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파이팅 어? 소리가 안 나왔네? 네 앨리스 네 됐어요 됐어요 가스라이더 가스라이더 카트다 저 아직 알만 따왔어요 갑자기 카트? 아니 뭐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저번에 옛날에 제가 앨리스를 카트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카트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김에 아까 어마어마스도 했었는데 그냥 카트라이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깔 시간도 있어야 아 근데 우리 앨리스 여러분 저 그거 있어요 만약에 카트라이더를 저랑 이 잠깐의 시간동안 하려고 막 무리하게 카트라이더를 깔고 막 혹시 막 하다가 아 내 차는 좋아야 돼?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금액을 주셔가지고 차도 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재미고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잠깐 해 짜자잔 자 네 깔고 올게 자 어마어마스 술래잡기도 재밌었어요 네 제가 한 번 빅톤 내에서 또 이제 모바일 카트라이더도 1등 2등 하는 실력이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그냥 같이 해보려고 근데 또 약속했던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왜 좀 세진 못 썼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렛츠고 네 저는 앨리스 잠깐 올 동안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한다 아 저 닉네임 괜찮아요 앨리스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닉네임 괜찮아요 네 닉네임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이렇게 게임합니다 스폰지밥이에요 스폰지밥 스폰지밥 아 내 핸드폰에 렉이 엄청나네 아 내 핸드폰에 렉이 엄청나네 와 렉이 느낌이 안 보여 오 오케이 뭐 대충 현질은 역시 빠르다 네 스폰지밥은 원래 운전 못 하잖아 맞아요 스폰지밥은 원래 운전 못 하는데 우리 스폰지밥 세준이 버전은 또 되게 잘해요 네 원래 세준이 스폰지밥은 원래 세준이 스폰지밥은 잘해요 거의 뭐 아이돌 최초로 카트라이더 이름 공개하고 게임 같이 하는 사람 처음 아니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뭐 어차피 우리 앨리스랑 좋은 추억을 남길 거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같이 하지? 이거 같이 하는 방법은 있나? 아 방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구나 혹시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네 닉네임은 안 참아주세요 여기 방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 최초 아니야? 요리방송 하지 말고 게임 방송하면 돼 네 좀만 기다려봐요 L2 아 제가 L3로 못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너 자랑 한 번 할 뻔했네 네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무한부스터 맵 무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삑 그냥 일반 스피드전으로 할까요? 스피드전 일반 일반 알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들어오시는 거 모르겠네 이거? 음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방번호를 어떻게 알지? 어 방번호를 어찌 알지? 방번호 있어요? 아 방번호가 110076이에요 자 안전성을 위해서 비밀번호도 할게요 개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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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95 뭐야 뭐야 너무 이거 다 앨리스 맞아요? 자 친추는 안 받을게요 자 우리 앨리스 여러분이면 아 아 아 여기 화면만 레디 풀어주시면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네 몰라 시작했어요 아 라인 세스가 낮아서 안 된다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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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와 이미 이렇게 처음인데? 어떻게 가? 뭐지? 와 잘해. 저 분 누구야? 오빠 나 이걸 몰라. 나나 같이 보기 좋네. 제가 어떻게 엘리스 분들이 이기겠습니까? 아이고야. 오케이. 순두부 딸주밀 뭐야 처음 하는 밉인데 최고 최고 오케이 방만대기 때 방번호 알릴서마자 바로 끝났어 잠깐만요 이거 시작하면 어떡해 왜요?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들 맞냐고 하는데 진짜 엘리스들 맞나? 모르겠어 엘리스들 맞죠 우리 엘리스들 맞죠? 어휴 숨쉬기 형씨 엘리스들 맞나? 엘리스들 맞다 엘리스들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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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엘리스분들 잘한다. 저 아이템전은 처음이에요. 공정하네. 이게 제일 공정하다. 열로 가면 안 부딪히는 건 몰랐지. 열로 가면. 야, 아니, 나 폭탄하고 없어요. 아, 같이 가. 같이 가.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오셨다. 예. 아니, 저거 닉네임 진짜 웃기시다. 도남동 쌍도끼래. 아니, 진짜 우리 엘리스 맞아요? 엘리스. 아니, 저거 엘리스 맞지? 저 쌍도끼님. 아니, 우리 엘리스분들 제노보도 타시고 그러네. 아니, 우리 엘리스분들 제노보도 타시고 그러네? 도남동 쌍도끼리랑 해 줘요. 도남동 쌍도끼림. 엘리스 맞아요. 도남동 쌍도끼림. 와, 졌어. 와, 쌍도끼림 대박이다. 최고. 아니, 닉네임이 도남동 쌍도끼. 괜찮아요? 자, 방 새로 하겠습니다. 스피드전을 해버리기보단 아니야 우리 엘리스랑은 뺏어야지 자 만들었구요 B번 이겁니다 네 게임 게임 오케이 어 너무 오케이 네 191 760 어 스커마니스 어 이것도 아이템전이 되나? 또 잠깐만 잠깐만 좀 시험해보라고 우리 엘리스분들 다 할 수 있게 빌리지 손가락 뭐야 뭐야 레전드 뭐야 이거 뭐야 레전드 다르셨어 체코 뭐야 어 진짜 고수가 많구나 최콩이 리이찬 최콩이 리이찬 안녕 잘해 잘해 아아 추리 파이브 브루스 아 피 안보여스 아 발서스 최콩 자리 오케이 병찬이 안녕 어 병찬이 어 병찬스 어 병찬스 병찬스 어 병찬스 오 병찬스 오 병찬스 오 병찬스 어 병찬스 어 병찬스 어 병찬스 오 병찬스 오 병찬스 오 병찬스 오 병찬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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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이구만 에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바리기트가 이렇게 많아 티켓 샀어요 아까치고 아아 아아 역시 레전드 스피드전당 한판만 하고 그리고 앨리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게임만 한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스피드전 한 번 하고 이제 팀전? 팀전 네 스피드전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앨리스랑 좀 이야기 하다가 이제 종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우리 앨리스분들이 다 잘하는 우리 또 연희다님이 어? 나 카트차가 이건데? 괜찮아 어차피 도남동 쌍도끼님 오셨어요? 저 쌍도끼님 좀 봐주세요 저 차가 이상한 차예요 괜찮아요 쌍도끼님 대박 진짜 손가락 엄청 빠르다 아 부딪혀 아 부딪혀 아 다들 잘하신다 미안해 나 좀 지나갈게요 미안해 나 좀 지나갈게요 슈우 와우 연연님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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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없이 너무 열심히 하는거 같냐? 슈우 하sa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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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네, 57초 했습니다. 자,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강은, 강승식 애기 게임 어르신. 네, 오케이. 자, 우리 앨리스 여러분. 여기다 안녕.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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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오케이. 자. 자, 이거 빼면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지금 되게 오늘 끝밖에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게임만 이렇게 했는데 뭐 언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랑 게임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게임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 응? 뭐예요? 아아아아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오늘 그 프롬비톤에서 제가 어몽어스로 이제 좀 이따 만나요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제 어몽어스 닉네임이 엘리쥬여가지고 원래는 강승식 멋쟁이 막 이런 거 하다가 엘리쥬였는데 이제 그냥 뭐라 하지? 저 애교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엘리쥬 여러분들이 막 오늘 어몽어스 같이 하는 거냐고 오늘 게임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해주지 말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레슨 받고 회사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팬분들이 오늘 다 같이 게임 방송하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할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네 음 그래가지고 오늘은 게임만 했어요 사실 작업실에서 이제 막 작업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음 네 세준아 나 승식이형 부인이야 성은 강씨는 아니고 아 알겠어요 아 장난이죠 사장님 네 음 그래도 저번에 제가 이제 우리 엘리쥬 여러분들이랑 뭐 카트라이더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카트라이더를 하게 돼가지고 재밌는 거 같아요 우리 엘리쥬 분들 진짜 대단하구나 별이 장난하네 손가락에 응 근데 정말 아쉬워요 이 핸드폰 연결을 해가지고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뭐 많이 아쉬운데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엘리쥬한테 제 실력을 보여줍니까 재밌게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늘 게임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못한 엘리쥬 분들 막 이렇게 막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막 이랬는데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어 뭐 제가 아니고 다른 멤버들 이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 만든 거니까 우리 아마도 빅톤 멤버들 중에서도 이렇게 꼭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앨리스랑 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제가 어제 한 글을 봤어요 어 한 글을 봤는데 제가 요 며칠 동안 뭐 공카도 안 가고 뭐 인스타에도 안 올라오고 뭐 브이앱도 그냥 연습실에 있는 것만 이런 우리 앨리스분들이 알고 있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서치를 해보다가 오랜만에 뭔가 내일 세준이 올 것 같아 라고 딱 이렇게 글이 하나 있더라구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너무 아 이게 딱 너무 고마웠어요 아 내가 너무 정신없이 너무 일만 했구나 그래서 너무 너무 정신없이 일만 했구나 이 생각에 좀 우리 앨리스랑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역시 팍! 와가지고 내일은 브이앱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진짜 일만 했어요 너무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진짜 너무 기다리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어 뭐 아니야 세준 소통은 잘하니까 네 그리고 승우 형 커버 해명 좀 해달라는데 승우 형이 이제 어제죠? 이제 화요일 날 이불킥에서 세준이가 자기 MR을 들고 와가지고 커버를 할 거다 이렇게 스포를 좀 했잖아요 아 아주 그냥 네 네 스포를 했는데 근데 그건 사실 비밀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승우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앨리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공백이니까 그냥 뭐라도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무슨 곡이냐 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비밀로 할래요 제가 어 뭐 혼자 있긴 말이고 정보 답장에 답장에 이러면서 두릉두릉두릉 두릉두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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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I don't wanna be your love 예 뭐 이런데 답장에도 있고 뭐 아니면 뭐 I just wanna sacrifice 누가 버려도 I like 어딘가 I like 너무 많아요 승우 형 곡 많은데 그중에서 그냥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곡 그래서 아니 답장에는 사실상 제가 랩을 전부 답장님 답장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장에는 저는 안 할 거 같아요 네 답장에 정말 커버 1순위로 해보고 싶었던 곡이긴 한데 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뭐 나는 사람들 차라리 음 좀 노래 철부지 철부진도 좋죠 그래가지고 뭐 여튼 일단 제가 커버 꼭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이 스포 해버려가지고 그 스포? 답장해줘 하죠 또 무슨 얘기랄까 원해 승우 형 그리고 뭐 저 뭐 저 근황이면 근황 아니면 근황이면 저는 요즘에 아 맞다 요즘에 되게 이제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게 되게 심해져가지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도 되게 요즘 또 커피숍도 못 가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택근무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실 때 되게 막 막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리 앨리스 그래도 우리 제발 우리 앨리스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앨리스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또 태풍 또 오고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섭긴 해요 진짜 저도 요즘에 거의 뭐 지하실에 있긴 하긴 하지만 밖에 나가기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막 저기 지방 쪽에는 지금 태풍 심한 때는 막 엄청 비바람 엄청 몰아치고 막 이러는데 진짜 걱정이 엄청나야 돼요 제가 걱정 엄청나요 막 바람이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영상 편집은 언제예요? 했는데 제가 영상 편집 사실 하려고 했어요 변명아인 변명이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식이 형이 어떻게 보면 승식 로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승식이 형한테 승식이 형 영상 편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너가 일주일 동안 그냥 배운다는 식으로 영상 하나 그냥 만들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럴까? 하면서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그냥 알겠어요 이러면 아직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도 안 되고 막 노래하고 제가 또 노래를 최근에 나 노래 진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완전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 노래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김에 노래 한 연습하는 겸 승우 형 커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승우 형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연기 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언어 레슨도 하고 그냥 노래하고 언어하고 그리고 또 피아노 그냥 심심해서 연습실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 그러면 뭐 하루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승식이 형한테 또 놀다가 저는 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하면 더 재밌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정리가 막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혼잡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금마무리 갈게요 오늘 뭐 1시간 넘었을 거예요 1시간 넘도록 이렇게 엘리스 여러분들이랑 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했는데 응 피자 먹고 싶다 진짜 응 피자 먹고 싶은데 알죠? 왜 못 먹는지? 네, 말 안 했어요 네, 피자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응 지금 절대 먹지 않아서 지금 되게 영양제 많이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밖에 항상 조심하고 어디 아프지 말고 알겠죠? 응 다음에 뭐 또 게임할 수 있으면 같이 게임하고 응 오늘은 그만 저도 이제 연습실로 돌아가서 숙명 커버하는 곡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녹음 날짜도 잡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가면서 또 가면서 또 요즘 아 맞다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엘리스 여러분 저 요즘에 그거 먹어요 그 스타 땡 먹땡스에서 그 샐러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샐러드 이렇게 아래 오이 엄청 많은 거 그거 그거 먹으면서 한 삼시세끼 그거만 먹어요 그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요즘에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네,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저도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안녕 누가 와서 좀 꺼줘요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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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서 이거 좀 꺼줘요 갓도 갓도 아 이러면 아 맞다 이거 어머어스 이거 어머어스 같지 않아요? 어머어스 안녕 안녕